캐릭터 모델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캐릭터 모델링만 따로 일광으로 재생 목록을 만든 이유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긴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기능 설명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기존 재생 목록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강조하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델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개인의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강좌로 이름 붙여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불편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알고 계신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실무에 있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좌를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나 보다 그냥 저렇게 하는 인간도 있구나 그냥 개인의 노하우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보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들 모델링 과정도 보고 또 그 과정대로도 연습해보고 하면서 스스로가 편한 방식을 찾아가고 구축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링 과정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정답은 없지만 지켜야 할 원칙과 이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모델링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폴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폴로지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엣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델링에서 토폴로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엣지의 흐름이 잘 됐다는 거는 페이스의 흐름도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토폴로지가 쉐이더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하이라이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또 한 가지 토폴로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수정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 엣지의 흐름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정할 때 뭘 할 수가 없어요. 토폴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프컷이나 섭디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토폴로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루프컷이나 섭디바이드를 통해서 원활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토폴로지를 이야기할 때 쿼드로 모델링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대표적으로 트라이, 쿼드 엔곤이라고 부르는 페이스들이 있어요. 트라이는 3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쿼드는 4개의 엣지, 그리고 엔곤은 4개 이상이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를 엔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쿼드 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엣지와 엣지의 방향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루프컷이라든지 섭디바이드를 할 때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쿼드로 만들어야만 쉐이더가 엣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정육면체를 섭디바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의 버텍스를 와이축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3개의 점은 평면상에 있고 하나의 점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점은 평면에 있고 하나의 점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쿼드는요. 시스템 상에서 상황에 따라 삼각형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볼까요? 이쪽 면에서 보면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쪽 측면에서 보면 꺾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면은 여기가 꺾여있는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쿼드로 모델링을 해야 쉐이더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모양을 변형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프컷과 섭디바이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3개의 페이스를 갖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얘를 나이프로 나눠줄게요. 나이프로 트라이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루프컷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 끊깁니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루프컷을 하려면 엣지에서 엣지가 명확한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데 트라이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라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드로 모델링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쿼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페이스를 나눠주면 전부 다 쿼드가 됐죠. 전부 다 쿼드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루프컷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루프컷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섭디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루프컷과 섭디바이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토폴로지를 잘 구성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링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우폴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우폴리가 그 엣지의 흐름을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로우폴리로 모델링을 시작하고 세분화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루프컷과 섭디바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리깅처럼 디폼을 전제로 한 모델링을 한다면 토폴로지를 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쿼드로 모델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토폴로지가 캐릭터 모델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네모 기둥이 있다고 해보죠. 앵곤 하지 말자 그랬는데 앵곤이네요. 여기다가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기울여봤는데 아까 엣지로 크게 페이스를 합쳐줬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오류를 만들어내고 있죠. 디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엣지가 수축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수축할 엣지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디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얼굴은 굉장히 다양한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제 얼굴을 좀 크게 해볼게요. 괴로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의 얼굴에 리깅을 하려고 한다면 근육의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줘야만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메쉬들이 수축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눈인데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역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페이스의 토폴로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콧등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맞춰야 되겠네요.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 주변의 토폴로지가 필요하겠죠. 눈꺼풀이 닫히고 열리고를 표현할 때 엣지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수축하고 늘어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필요한 토폴로지를 한번 살펴보면 얼굴을 이렇게 했을 때 코 옆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라인이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코는 생각보다 코끝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코는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입은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이 움직일 수 있는 토폴로지의 흐름이 필요하겠죠. 원숭이가 됐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토폴로지로 구성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얼굴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페이스 리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굴 모델링을 할 때 스컬팅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스컬팅으로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잘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컬팅으로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다시 페이스 조각을 붙여주는 토폴로지를 다시 구성한다고 해서 리토폴로지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토폴로지가 부드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UV 맵핑을 할 때도 이미지가 특정 부분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돼서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UV 맵핑을 할 때도 토폴로지를 잘 구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캐릭터 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토폴로지 그리고 토폴로지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쿼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